그 말이 부대에서 기존로 말이에요 부대에서 기존로 말이에요 아이들은 북한 소년단의 상징 붉은 스카프를 맺습니다 한 주민은 세차하듯 자전거를 꼼꼼하게 씻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와서 머리를 감는 소년도 있고 머리를 다 감고 빗질을 하는 소녀도 있습니다 대답 대신 빈 망을 보여주는 북한 주민 그래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줍니다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것을 눈치챈 북한 주민이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갑자기 돌을 집어들더니 여기서 나가라는 듯 힘껏 돌을 던집니다 압록강에서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압록강은 국경이라기보다 생활의 터전입니다 북중 접경지역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리 북한 주민들의 삶은 평온해 보입니다 김정은의 핵정치에 피곤해진 북한 주민들은 평소 생활에서는 애써 이를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고를LE다고 해야합니다 이왕시각화enin 국민ım 투 Santo 這個 filled Россию 지has метр